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,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. 명장 예니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. 세상 모드게임을 도전한다. 명장의 피파알라인포 스페셜 레전드 리뷰 5월 2일자로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출시된 관리자 모드 퍼스트 투 모드 편 되겠습니다. 말 그대로 퍼스트 모드는요. 경기 중에 먼저 목표 득점에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 먼저 골 넣으면 이긴다는 거예요. 단 90분이 다 될 때까지 양팀 모두 목표 득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승부로 기록이 됩니다. 퍼스트 투 모드 경기는요. 연장전 및 승부차기를 적용시켜 놓겠습니다. 경기 시작합니다. 갑니다. 자 양팀이 나오고 있는데 아 네 안걸로비시 팀은 원볼란치 리트리 팀은 어 지금 원볼란치인데 많이 내렸어요 라인을 서로가 비슷하지만 색다른 그런 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롤을모드처럼 막 재미삼아서 하기보다는 실제 업사이드도 있고 옐로카드 레드카드 패장도 있고 파울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연장한 거 맞아요. 선수들끼리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. 돈나룸마 네 자 들어왔나요? 성진님 안깔노님 마이크 차면 걷어주시고 실시간 중계를 듣는 게 이번 포인트예요. 컨텐츠 아시겠죠? 마이크는 음소거 자 안깔노베시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르 아구에로 샤키리 에릭센 포그바 나인골란 샤리치 이정수 말디니 하키미 돈나룸마까지 포메이션 4123 꺼내들었습니다. 뭐 쟁쟁한 선수들이죠. 여기에 맞서는 우주팀 보도록 할까요? 네 우주님 팀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트리팀 보도록 할게요. 리트리팀 밤바튼 호나우두 더글라스 코스타 더블 라이너 비달 홍철 홍명보 에펜베르크 라몬스 워커 크루투아까지 포메이션 4123 꺼내들었습니다. 원볼란치 대 투볼란치 아니 원볼란치 대 원볼란치 하지만 서로가 모양은 다릅니다.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. 누가 먼저 골을 득점할지 경기 시작됐습니다. 자 왼쪽이 안갈로 메시님 팀 아 드립을 과도하게 하다가 뺏겼어요. 자 이게 5분만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. 그냥 한골 넘으면 끝이라서 자 오른쪽이 네 어이구 네 오른쪽이 리트리팀 되겠습니다. 어 뚫렸어요 드나님 네 자 드나님이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나요? 네 다행히도 태클이 성공합니다. 아 패스 좋아요. 에릭센 아 앞쪽 연결 좋습니다. 아구에로 아구에로 휴댕 막아댑니다. 야 끝날 수 있었던 경기 에릭 어 좋아요. 아 공간 잘 봤는데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처리합니다. 어디까지 나가나요? 앞으로 노를 아니래요. 예 노를 아닙니다. 어 뺏었죠. 네 좋은 패스입니다. 오 아 터치 길었어요. 네 드리블 돌파 가운데로 열렸어요. 포그바 때리지 않습니다. 오른쪽 측면 연결합니다. 하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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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을 board 로 조 왼쪽 측면 올라갑니다 네 오른쪽 측면 공략합니다 좋은 콜커트롤 사리치 네 잘 적었어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누웠던 드나님의 육탄방어 하지만 다시 볼 흘리고 아자르 한바퀴 돌고요 포크바 슈팅 네 와 이게 좀 오래가네요 금방 또 끝날줄 알았는데 오른쪽 측면입니다 아 잘 잡았어요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더글라스 코스타 반대도 있는데요 네 반대연결 반바스텐 올라갑니다 헤딩 하지만 수비수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퍼스트 투 모드 누구든지 한골만 넣으면은 바로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퍼스트 투 모드 자 측면에 더글라스 코스타를 봤는데요 여의치않았습니다 나인골란 좋은 패스 날아갑니다 자 아자르 쪽인데 아 아자르 자 앞으로 길게 오 헤딩 자 이것도 받아내면 좋을텐데요 다시한번 헤딩 네 좋아요 반바스텐 볼 잡습니다 반바스텐 반바스텐 오른발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티비 채널 고정 자 그럼 감사합니다.